오늘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할 게 바로 DLF 관련해서 은행의 고수익 보장 이런 상품들 못 팔게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 거잖아요. 그때 사모펀드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김 프로님하고 얘기했던 게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으냐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으냐 해서 정말 설마 그건 아니겠지라고 얘기했던 게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했었죠. 그런데 결론은 심플하게 났습니다. 하지마. 거기 나온 게 뭐냐면 고위험 금융상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카테고리를. 그래가지고 손실률이 한 20 3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좀 복잡한 파생상품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이런 말 자체가 어렵죠. 파생상품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리고 손실 위험이 한 20 30% 되는 그런 상품을 고위험 투자 상품 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사모펀드로 팔 경우에는 은행에서 못 팔도록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20 30% 손실을 나야 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도. 대부분 그렇죠. 20 30% ELS도 그렇고. 20 30%는 깔고 가는 거죠. 깔고 가는. 그 정도는 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고위험 투자 상품의 경우 은행에서 사모펀드로는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공모펀드는 팔 수 있다 그랬어요. 고위험 상품에도 공모펀드는 팔 수 있다고 했는데 전 이 문제가 금융당국의 입장에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고 이 문제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결론이 이렇게 나는지도 이해는 가요. 뭐 머리로는 이해가 가슴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도 은행에서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이나 아니면 장모님이나 은행에서 예금 만기가 된 분들이 보통 이제 ELS에 뭐 더블스탁 3스탁 이런 거 가입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긴 해요. 아니 이게 예금만 평생 해 오시던 분들한테 이런 파생 상품을 소개를 한다는 게 솔직히 ELS가 제일 단순한 방식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걸 팔고 하는 얘기가 미국 중국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나면 이익 드립니다. 지구가 무너지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행태가 정말 나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런 상품을 절대 팔지 말도록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평생 예금만 하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고 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팔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예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금융이라는 거 그냥 예금대출 주식 채권 이것만 가지고서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비하면 외국 시장에 나가보면 정말 운용사들의 어떤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기서 아름아름 카톡 보내고 그러고 있을 때 걔네들은 진짜 운용사들이 뭔가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월마트에 거기 정문 앞에 서서 트럭이 몇 대인가 세고 인공위성으로 배가 몇 대 나가는지를 세고 이러면서 실적 분석을 해서 자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걔네들의 합법과 불법의 문제는 좀 배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뭔가 손실이 나면 하지마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금융시장이라는 건 사실 리스크와 이익이 반비례에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렇게 할 경우 더 이상 팔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좀 되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금융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DLS뿐만이 아니라 DLF, DLT 이런 것도 다 못하게 했는데 일단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는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면 S고 S를 넣어서 펀드를 만들면 F고 F를 신탁에 넣으면 T예요. 같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증권사에서 할 것이냐 운용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에서 할 것이냐의 차이니까 상품에 대해서 정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정말 투자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실 때 이거는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냥 회사가 어느 회사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서는 F랑 T를 못 팔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은행에서 팔 수 있는 건 F랑 T밖에 없거든요. S는 못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건 문제를 공모펀드는 왜 팔 수 있겠냐라고 했던 게 이 상품을 팔 때 원래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는 50인 기준 49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보면 몇 천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이걸 천몇 명을 사람을 쪼갰어요. 똑같은 상품인데. 49명씩? 49명씩 쪼개서. 펀드 1호 2호 3호 4호에서 상호펀드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동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공모펀드로 하면 구찮으니까 이걸 상호펀드로 쪼개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하고 3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일단 공모펀드를 만들려면 내놓기 전에 내가 그 신고서를 가지고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펀드 신고서를? 네. 증권신고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걸 금감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요. 그런데 이게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게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3호으로 하면 안 해도 되니까 이걸 대출을 안 하고. 편법이지. 그리고 3호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펀드에 종목을 한 개만 넣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3개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품은 dls 한 개 상품을 똑같은 거거든요. 한 개로 팔던데 이걸 펀드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모로 가면 발행이 불가능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호펀드로 만든 거예요. 일종의 우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은행 출입할 때만 해도 은행이 이 정도까지 용감하지는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시키는 거 하고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 된 거 보니까 은행도 굉장히 수익률에 목이 말랐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3호펀드를 하지 마라. 공모펀드만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치 나온 것 중에 은행 창구에서 3호펀드를 거의 못 팔게 해놓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3호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3호펀드 운용사 사장들하고 몇 명 만나서 얘기를 물어봤거든. 형님 저희 다 죽었습니다. 한 개 상품에 3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내 금융자산이 50억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통상 금융자산만 50억 있는 사람은 초초초 부자잖아요. vip거든. 어디 가서라도 은행 딱 들어가 가지고 그냥 창구 갈 필요가 없고 은행 딱 전화하면 뭘 보내달라고 그래도 보내줄 거야 아마. 사람을 보내달라고 보내줄 거예요. 그럼 50억 있는 사람 입장에서 3호펀드 하나에 3억이 제한이야 손은 잘 안 나가요. 쉽지 않죠. 자기가 50억 있으면 그게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8% 되는 거 아니야. 3억이면 그렇죠. 손 잘 안 나간다니까. 1억 정도만 되더라도 좀 생각하는데 1억과 3억의 갭은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3배니까요. 3배 이상의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니까. 그리고 3억 정도 이상 되면 보통 그 돈으로는 부동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억 정도까지는 금융상품에다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보는데 3억 정도 되면 부동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을 줄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라든지 투자 비율이라든지 이거 보면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김 프로님이 자산운용사들 쪽에서 좀 많이 들으셨던 얘기잖아요. 저는 은행 쪽도 많이 알거든요. 은행 쪽 오래 출입했었어요. 은행 쪽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제재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제재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사고가 났을 때 제재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은행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재를 받으면 자기가 은행원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렸냐면 고위험 같은 경우는 이사회.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 결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는 금융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치명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사회 결의를 받거든요. 웬만하면 은행장 접수. 이사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은행에 있는 이사들 이사회요 네. 이사회. 사회의 이사님들 다 모셔야 되잖아요.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상품. 그리고 제재 관련해서도 이번에 oem펀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판매사가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이런 상품을 원하니까 이런 것 좀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서 중운영 상품인데 이거에 적정한 상품은 아니지만 이걸 삼겨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자산운용사가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판매 회사까지 책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보니까 ceo까지 견딜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금융회사에서 손실이 난다. 손실나는 것만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을 건데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 불안전 생산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문제를 이사회나 교영진까지 끌어올린다 제재를 그럼 못합니다. 겁나서 그거 하겠어요. 팔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냥. 여의도의 52시간 제도 기가 막혀 잘 지켜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ceo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잘 안 지키겠지. 형사처벌이에요? 네. 이 문제가 사실 뭐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불안전 판매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팔지 마라 그리고 인적 제재 그거 만드는 사람 다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 사실 진짜 불안전 판매나 사기 판매가 있다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하게 물려 가지고 정말 잘못된 상품을 팔면 돈을 못 번다 하는 저는 금전적 제재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제재도 나왔죠. 징벌적 과징금. 네.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와 여기 인사 제재까지 들어가는 걸 하고 있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했죠. 심지어 금융위원장이 개별 인터뷰 통해서 다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내소신이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니들이 자처했다? 아니죠.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다. 정무적 판단이 작용됐다. 이런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소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요. 은행에서 정말 약간 좀 어려운 상품을 팔고 이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가 좀 화가 나는 그런 거 있는데 머리로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 금융 상품을 저렇게 단순화시키고 복잡하게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저금리 저수익률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로는 한 만기가 된 상품만 10개 이렇게 되는데 그런 18개 정도 되는데 그 만기 상품 중에 정말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삽도 한 번 안 뜬 그런 상품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네. 삽을 한 번 안 떴다고요. 개발 사업인데. 리모델링 한다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만기가 됐는데 삽도 한 번 안 뜬 상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KB증권이 호주에서 물린 부동산 펀드도 있죠. 호주에서 뭐 물렸어요? 부동산 펀드 하나 물렸는데 이것도 3천억 원짜리 물렸는데 호주에 있는 장애인 주택 임대 사업이에요. 정말 복잡한. 이거 뭐 저런 상품이 다 있어? 장애인 주택 임대 사업이면 그렇게 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정부에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니까 이게 확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상품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상품으로는 뭔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게 저도 자산운용사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상품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주식에서 많이 먹여주고 그런 상품 안 하지.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성장하는 것만큼 주식이 계속 성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운 상품을 하기보다는 좀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연고점 찍고 있잖아요. 계속 최고점 찍고 있는데 이게 미국 기업들의 수익들이 어떤 주주들에게 충분히 배분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의 주식 이런 것들도 고아나 과부가 가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이런 펀드들이 미국에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시장 자체에서도 좀 수익이 안정적인 데는 정말 주주들한테 정말 못되게 굴거나. 그러니까 그 수익을 대주주가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펀드 상품들도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식이 없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상품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운용사들이 정말 따박따박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잘 만들어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갔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금융 상품들이 글로벌리 따져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매들이 사는 거에 비하면 ELW 우리나라 예전에 세계 1위 했었죠. ELS도 지금 우리나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상품들을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좀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준비했던 것 중에 이것도 이 비슷한 상품인데 연금 상품 두 개 준비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 주택연금이랑 정말 싫어하는 상품 퇴직연금 가지고 왔어요. 주택연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주택연금은 저는 구조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효자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하나 들고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연금으로 축적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없는 거예요. 주택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낸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위로 받쳐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베이브머 세대들이 아이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그때 부동산이 쭉 나와가지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물론 틀렸습니다. 예측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탄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연금할아버지 부동산할아버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금할아버지? 네. 연금할아버지하고 부동산할아버지하고 누가 더 손주들이 좋아할 것인가. 당연히 연금할아버지죠. 당연히 연금할아버지입니다. 용돈 주고 먹을 거 싸주고. 부동산할아버지는 그 꽤 차고 앉아가지고. 그 현금화가 안 되니까. 부동산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커. 네. 그럼 할아버지가 맨날 야 풀거라. 저 방에 풀거라. 네. 야 에어컨 좀 줄여라. 그러니까 짜증나지. 그래갖고 저는 좀 어르신들 재테크 강의할 일 있으면 주택연금은 항상 추천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100세 시대인데 이게 언제까지 부동산 붙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이거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자식인 건 아시죠. 자식이 부동산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그걸 가지고 현금화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저는 평생 수백만 원씩 월급 드릴 생각 용돈 드릴 생각 없으시면 좀 어르신들의 어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가 자식들이 부모 용돈을 줍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용돈 안 받아가면 다행이에요. 사업자금 안 빼가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주택연금의 규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이었는데 공시가 9억 원 한 2, 3억 원 되는 주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일단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고요. 이거는 정말 저는 정책치고는 너무 잔인한 현실을 담고 있다는 건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배우자가 수급자를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자동 승계. 기존에는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할머니가 빨리 하시라고 그럴 법하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할머니가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 우리도 줘라? 네. 그런데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자식의 동의가.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오죽하면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 애들이 안 해 주니까? 애들이 안 해 주니까. 아빠 연금 안 나눠주면 나 동의 못 해드립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담고 있는. 아니 자식이 사준 거면 동의하지만 내가 산 거를 왜 자식한테 동의를 받아? 그런데 동의 안 받으면 못 받으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퇴직연금. 제가 젊은 분들에게 재테크 강의할 때는 꼭 국민연금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가 굉장히 많은데. 국민연금 연환산 수익률이 올해 8.7%예요. 국채 dls 그거 얼마 받으려고 그걸 했어요. 연수익률 8.7%고. 국채 dls 5%잖아. 4% 5%. 국민연금이 88년 이후에 연수익률이 평균 5.5%예요. 88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이거 제가 이 수익률만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운용사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국민연금이 정말 잔인하게 수익률을 냅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다는 건 전문가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어떤 수수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좀 믿으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반해서 퇴직연금은 어떠냐. 퇴직연금도 우리의 노후자금이잖아요. 최근 5년간 수익률 1.88%. 수수료 전이죠? 네. 수수료 전이죠. 그럼 뭐나 뭐. 예금도 최근 5년간 예금이 2%는 됐습니다. 연 1.88%. 네. 그리고 물론 원리금 보장 상품 투자 비중이 90%가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험하니까 내가 원리금 보장에 맡겨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모으잖아요. 이거를 그냥 예금에다 집어넣을 때는 수수료는 안 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퇴직연금에 내면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맡기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되냐고. 이게 퇴직연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수수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015년 2.15%에서 1%로 수익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 거의 났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수수료는 똑같아요. 0.49%에서 0.47%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노후자금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어서 그냥 알아서 불입을 하도록 됐잖아요. 100만 원 내면 4,900원을 수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 원 수익 내주고 4,900원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연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시금으로 그냥 1% 이렇게 받아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금 쓴다고 날아가지 애들 사업자금 내준다고 날아가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노후의 현실이라니까. 퇴직연금의 현실인데. 정말 안 변해요. 이게 몇 년째. 제가 이걸 한 5년, 6년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자기가 지정하는 것도 있고 금융회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민연금이 굉장히 자금이 집중되면서 여기에 자금이 크게 돌아가고 이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뭔가 이 전문가들이 기필코 올려야 된다는 절대적인 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개별 금융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은 저는 안전한 거 좋아요라고 금융회사에다 얘기하면 금융회사에서 자기네 그냥 예금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수수료만 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금융회사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품만 운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바꿔요. 바터? 우리 금융회사에서 못하니까. 그럼 너한테만 유리할 거 아니야. 너한테 하지마. 그러니까 제가 정프롬님에다 맡기고. 우리는 또 기자님한테 맡기고? 네. 그러니까 둘이 바터하면 문제 된다 그러니까 셋이 바꿔요. 이게 퇴직연금 운용의 어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뭐냐면 기금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모아서 기금 형식으로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들이 너희끼리 마음대로 돌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면 위탁 운용 뭐라고 그러죠 자문 말고 일임. 일임. 일임으로 다 맡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처럼 국민연금처럼 맡겨놓으면 그 기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제도가 거의 이 제도 도입의 얘기가 나왔던 게 한 5년 전 6년 전 돼요. 그런데 이번에 고령화 tf라는 게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기금형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퇴직연금 제도를 그나마라도 좀 멀쩡하게 굴릴 수 있는 제도가 실행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 국민연금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들긴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폐신화에 저거는 정부 정책이라고 계속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우리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줘서 그런 면도 있겠네. 엄청 크죠. 주식시장에서 계속 수익 나고 펀드 맡겼는데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그러면 그 답답한 부동산 사겠나. 그런데 또 제도가 이렇게 사고 치면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버리니까 또 악수는 아니고. 그런데 맡겨서 누가 3억 들고 그러면 저기 가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뭐 갭투자나 싼 거 없어요 그런 거지. 요새 또 지방 나리라고. 그런데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모 들어가던 돈들이 사이즈가 조금 있는 자금들이라 조금만 섞으면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또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위험도 저는 있어 보여요. 하기가 뭐 사실 그중에 몇 개는 해외부동산에서 사고 친 거니까 뭐. 그 사고를 누가 쳤느냐를 떠나서 그 대안이라는 게 하지마가 과연 대안일까. 그거는 조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프로TV 같은 페이지 2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남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전문가들이 잘했으면 남한테 꼭 의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수료 주고서 굉장히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정말 슬퍼요.